안녕하세요. 기상청 내일 날씨 예보분석관 이마늘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 보이면서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강수량까지 조금 기록된 곳이 있었는데요. 현재 비는 대부분 지역에서 그쳤지만 밤부터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내일도 오늘만큼 더운 날씨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내일 날씨 자료와 함께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층과 하층의 대기상태부터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고도 약 5km 상공의 상층 대기 흐름인데요. 우리나라 북쪽으로 계속해서 저기압이 머물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저기압의 반시계 방향 흐름을 따라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아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대기 하층에서는 고기압의 시계방향 흐름을 따라 남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상층과 하층의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서해상에서 만나 비구름대가 발달했습니다. 비구름대는 동남동진하여 오늘 낮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도에 약하게 영향을 줬는데요. 오늘 밤부터 다시 서울인천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 약하게 비를 뿌려 아침까지 계속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후 낮 동안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다가 오후에 다시 경기 북부에 약한 비를 내리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서울인천 경기 북부 강원도에 1mm 내에 비가 내리겠고요. 서해 5도에는 5mm 내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다가 오후에 경기 북부에 다시 비가 내릴 때는요. 5mm 내에 비가 오겠으니까요. 이 지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외출 시 작은 우산 하나씩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보는 따뜻한 남서류가 상대적으로 차가운 바다 위를 지나면서 바다 한계가 만들어지겠는데요. 이 바다 한계로 인하여 내일 서해상과 남해상의 시정이 좋지 않겠습니다. 바다 한계는 바람을 타고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으로도 밀려오겠는데요. 내일 아침까지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으로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한계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육상과 해상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온입니다. 밤사이 구름 많은 상태가 이어지면서 내일 아침 기온은 크게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16도에서 21도의 기온 보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내일도 크게 오르겠습니다. 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덥겠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올여름 처음으로 폭염 영향 예보가 발표되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더위는 모레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햇볕에 의해 기온이 더욱 오르면서 충청권 남부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계속되며 낮 해감 기온이 31도 이상까지 오르겠으니까요. 더위에 취약한 영유아, 노약자, 임산부 등은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내일날씨였습니다.